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저는 스칼롤렌 편에서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타자가 스칼롤렌과 레리워커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스타워즈와 제다이의 심취에 있었던 저는 루크 스카이워커와 비슷해 워커라는 이름이 멋있게 느껴진 레리워커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레리워커 이야기는 신시네티의 간판선수이자 현역 최고의 일루수 중 한 명인 조이 보토부터 시작합니다. 토론토 태생인 조이 보토는 학교를 다닐 때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토에 따르면 이유는 딱 하나,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키의 나라인 캐나다에서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하는 남학생들은 데이트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는 보토의 주장입니다. 이에 보토는 하키 대신 다른 스포츠를 하기로 하는데요. 바로 야구였습니다. 보토는 자기의 방에 테드 윌리엄스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당신같은 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테드 윌리엄스에게 한 후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보토의 아버지는 보토가 10살이었던 1993년 조 카터가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날린 날 온타리오주의 어린이 야간 통행금지를 어기고 보토를 데리고 거리로 데리고 나갑니다. 보토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0년 역대 3번째 캐나다 출신 리그 MVP가 됩니다. 보토보다 4년 먼저 캐나다 출신 역대 2번째 리그 MVP가 된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네소타 저스틴 모허노였습니다. 보토와 달리 캐나다 서쪽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출신인 모허노는 아버지가 타격코치였고 어머니는 소프트볼 선수였습니다. 모허노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하키였습니다. 꼴리인 패트릭 와를 좋아해 꼴리를 맡았던 모허노는 훗날 야구선수가 된 후 와의 등번호인 33번을 달게 됩니다. 한편 꼴리가 재미없어서 야구를 택한 캐나다 선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뉴욕 매치 피트 알룬소에 이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2위이자 류현진과 디그롬에 이어 평균자 측점 3위를 한 애틀란타 마이크 소로카는 꼴리를 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야구선수가 되기로 합니다. 한편 모허노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요. 미네소타 시절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고향 지역의 교통방송 라디오를 듣는 거였습니다. 꼴리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포수가 된 모허노는 미네소타 입단 후 일루수로 전환했고 2006년 아메리카니그 MVP가 됩니다. 2006년은 32살의 데릭 지터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해였는데요. 저도 지터가 MVP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투승타타의 시대였습니다. 만약 이에 지터가 MVP가 됐다면 지터는 리그 MVP와 올스타전 MVP 그리고 월드시리즈 MVP라는 MVP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래리워커 이야기를 하면서 왜 딴소리만 하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초의 캐나다 출신 리그 MVP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래리워커는 10번째 마지막 투표를 통해 명예전당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로써 캐나다 출신으로는 투수 퍼건슨 젠킨스에 이어 역대 두번째, 캐나다 출신 야수로는 최초로 명예전당 선수가 됐습니다. 워커는 명예전당 소감에 대해 어차피 나중에는 지터와 함께 들어간 누구로 기억될 거라며 웃었습니다. 워커는 올스타전 때 랜디 존슨이 자신의 머리 쪽으로 공을 던지자 헬멧을 거꾸로 쓰고 오른쪽 타석으로 옮기는 등 유쾌하기로 소문난 선수였습니다. 모헌호가 통산 247홈런, 승리기여도 27.0, 보토가 통산 284홈런, 승리기여도 62.0인 반면 383홈런 230도로, 승리기여도 72.7의 워커는 캐나다 역대 최고의 야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커는 캐나다 역대 유일한 홈런왕이자 캐나다 선수가 따낸 3번의 타격왕 중 2번, 그리고 골드글러브 9개 중 7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워커는 공이 더 빨리 날아오기 때문에 외야수비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쿠어스필드 역사상 최고의 외야수비를 선보인 선수였는데요. 뛰어난 타구 판단과 함께 가장 간결한 송구 동작을 가지고 있어 어린 선수들의 교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커는 가장 현명한 주루플레이를 하는 선수로도 유명했는데요. 덕분에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도 통산 230개의 도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워커는 윌리메이스, 베리본즈와 함께 타격, 주루, 수비기어에서 모두 역대 100인회에 든 3명 중 1명이고 핸크 헤런, 조지 브랫, 윌리메이스와 함께 통산타율 3할, 300홈런, 200도루를 은퇴한 역대 4명 중 1명입니다. 야구에서 다재다능한 선수를 5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타격, 파워, 수비, 송구 스피드 모두 뛰어난 선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돈 베일러 감독은 워커는 6툴 플레이어라는 말을 합니다. 베일러가 말한 워커의 6번째 툴은 지능이었습니다. 워커는 모허노처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출신인데요. 모허노와 마찬가지로 꼴리였던 워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몬트리올 엑스포스에 입단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야구에 전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야라가 재수 시절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등번호 19번을 골랐던 것처럼 워커는 나는 이미 하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야구에서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출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 최고의 타자였지만 늘 자기 연봉에 대해 투덜거렸던 프랭크 토머스와 달리 단 한 번도 연봉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고의 야구선수가 되고 나서도 캐나다인 임을 숨기지 못했던 워커는 등번호 33번이 자기와 같으며 콜로라도 에벌런치의 꼴리였던 친구 패트릭 왈을 응원하는 것으로 하키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게 됩니다. 콜로라도에서 뛴 10년 동안 가을야구라고는 1995년 첫 해밖에 가지 못한 워커는 뭐 하키를 볼 시간이 많은 점은 좋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커는 콜로라도에서 2번을 포함해 총 4차례 스탠디컵을 들어올린 패트릭 왈을 통해 위안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타격 꽂힌 모은호와 달리 야구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워커는 조지 브랫에게 레벨 스윙을 만들어준 찰리 라우의 책을 구해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워커는 캥그리피 주니어, 라파엘 팔메이로, 존 올러르드와 함께 가장 부드러운 스윙으로 유명했는데요. 워커는 그 스윙을 가지고 글래빈 상대 3알, 메덕스 상대 2알 팔풍구리, 스몰츠 상대 3알 2푼 3리의 타율을 기록함은 물론 좌타자의 저승사자인 랜디 존슨과의 승부에서도 타율 3알 9푼 3리, 출루율 4알 8푼 5리, 장타율 5알 7푼 1리, OPS 1.056을 기록하게 됩니다. 랜디 존슨은 좌타자 상대 통산 OPS가 워커 기록의 절반인 0.570인 투수였습니다. 랜디 존슨을 상대로 20타석 이상 통산 타율 3알 좌타자는 총 4명이 있었는데요. 워커와 함께 3알 8푼 1리를 기록한 돈 매팅리, 3알 2푼 3리의 모본, 3알 6리의 베리본즈였습니다. 그중 워커만큼이나 타율이 높았던 매팅리는 존슨이 개화하기 전에 상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워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워커가 쿠어스필드 덕분에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물론 워커가 쿠어스필드에서 기록한 통산 OPS 1.17인은 베이브루스의 통산 기록인 1.164보다도 좋습니다. 하지만 워커는 극악의 투수구장으로 악명이 높았던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도 OPS 0.890을 기록했고, 역시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었던 세인트로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도 OPS 0.916을 기록합니다. 워커는 통산 원정 OPS 또한 0.865로 좋았습니다. 구장의 차이가 반영된 조정 OPS에서 워커는 141을 기록함으로써 141인 치퍼존스, 140인 알렉스 로드리게스, 블라디미르 게레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커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상이 많다는 거였는데요. 이 때문에 워커는 17시즌 동안 연평균 117경기에 그치고, 이는 부족한 누적 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시 17년을 뛰고 은퇴한 토드 헬튼이 연평균 132경기를 소화한 것과 비교하면 매년 15경기를 적게 뛴 셈이 됐습니다. 콜로라도 시절 워커의 타격 코치였던 클린트어들은 워커가 한 해 135경기만 나설 수 있다면 매년 MVP 도전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걸어다니는 부상병동이었던 워커는 17년 동안 8번이나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몬트리올 6년, 콜로라도 10년의 시간 동안 1994년 몬트리올이 1위를 질주하던 중 포스트 시즌이 취소되고, 1995년 콜로라도가 디비자 시리즈에서 패한 워커는 딱 한 번 월드 시리즈 우승반지에 도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4년 시즌 중반 세인트로이스로 트레이드된 워커는 2004년 월드 시리즈에서 타율 3할 5푼 7리, 장타율 9할 2푼 9리라는 대활약을 하지만 세인트로이스는 보스턴에게 4연패로 물러나게 됩니다. 2005년 38살의 워커는 100경기에 나서 타율 2할 8푼 9리, 출루율 3할 8푼 9리, 장타율 5할 1리라는 쏠쏠한 활약을 하는데요. 이는 고질병인 목디스크 때문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성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워커는 결국 통산 400홈런에 17개를 남겨놓고 은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워커의 올라운드 플레이, 그리고 그의 미소와 입담에 반한 저는 대학 시절 영어학원을 다닐 때 레리라는 이름을 골랐었는데요. L과 R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레리 워커는 정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